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어..어..민구형 냈네요 예외이 잘나가세요 으..아휴.. يم구형 냉동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이거같은게.. 정보는게 break 대부분이 중국 쓰러질 수 있는게.. 안됩니다.. 이상함.. 정보가 안됩니다.. 아니 구경하고 있습니다.. 전투적으로 완료되네 패드인데 코어 깨지면 6하고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점심시간 치고는 상대가 견적이 좋긴 하네요 아! 아! 또 민구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원래 집에만 있을 때는 에어컨 틀고 게임하니까 몰랐는데 헬스장 갈 때 개더워 왜케 덥냐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 틀고 게임하니깐 아! 괴하 형님! 아니 3시 잘 털었는데 2성 큰 타이밍을 모르면 어떡해 이거 쳤다 같이 3시로 가야된다 아니 아니 이거 딱 여기 여기 스코어 코어 깼으면 그냥 원해철이 3성 큰 지응을 하잖아 방금 그리고 방금 투 칼라 발업 타이밍 80%인데 투성이 완성 안되있고 잔여링이 적으니까 못박지 2성 큰 타이밍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음 타이밍 따라가봐 또 뭐 개하는 핑계를 첫판이라 수리 안 깼다 손이 안 풀렸다 또 뭐 핑계되겠지 개자랄 개자랄 그리고 상대 투 적으면 빠베에서 찍고나 저 유튜버 마이크 들리나요? 개자랄 가다가다 빨만한데? 반성 다크 조심 개자랄 이렇게 날아놔어 아냐아냐아냐 17항성 옛날에 그냥 쟤 약간 팀툴의 타이툴 같은 느낌? 본자전 7번 우승한 것보다 늑대 50연승 넘게 하는 게 볼트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본자전 7번 우승하는 것도 힘들지 매번 우승을 거둔 노장팀 받으라고 꼭 빠르게 이따 타이퇴한 것 같아요 아 오우 아 그냥 정신이 없다 아이고 좀 이따 나스켄 좀 해볼건데 곱씨는 럴커럴거든요 암에 너무 없다 암에 너무 없다 니가 단둘자 암에 밀빵 잡아봐 한 번에 끌어줄게 스티브 써 스티브 한 번에 한 번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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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오케이 그걸 원했던 거야 나는 잘했어 정파리 형 우리 다버치 형님 테란 1티어인데 1티어는 정신줄 나가서 죽을 수 있으셨는데 정신줄 잘 잡았어요 항상 칭찬은 그 티어인 거를 전하느라고 해줘야 1티어인데 잘 막았다 정신줄 잘 잡았다 정신줄 잘 잡았다 정신줄 잘 잡았다 이런거 아니잖아요 황희경님은 프로게이머가 아니죠 황희경님은 프로게이머 오 설마 피해를인가 혼자서 오 thicker 공격을 낼 수 있다 형님은 힝힝힝했지만 본격적으로 피해를ants 치마 피해자 병원 부ados 3땜이 없는데? 아 나 왜 정신이 없냐? 7시에 가네 3땜이야 양파 10땜이 や기 아 피탈땜이 빡세다 도망치지 마세요 ㅋ ㅋㅋ 왼쪽 두부로 화면에 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볼 수 있을 때는 화면에 볼 수 있을지 화면에 볼 수 있을 것 같은 시각 thyme 하리 다 죽었다 아 그러니까 루커는 잘하는데 이대대익 걸리면 매버가 오네 다리 다 죽었다 아 그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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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끄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각종 준비 완료, 컴, 컴, 컴.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이리도! 각각 부결을 가야 되겠군. 각종 준비 완료! 아, 안타 없습니다. 사령관. 공기 부족합니다. 업무. 각종 준비 완료. 2,000원. 도움말. 도움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영을 주십시오. 이리 와, 크리커스는, 스커트. 뱀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음 사준이, 와유, 출동합니다. 4-5-5-5-5-1 ㄷㄷ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수시 인종입니다. 업그레이드 범을 발키리 준비 완료. 이거 캐리어한테 035마메이 발키리가 인스턴트 패턴 존나 잘 어울린다. 거기에 EMP 한번 딱 뿌려주면 지옥이라고. Q. Q. 아니 근데 저 유튜브 마이크 들리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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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Q Q Q Q Q Q Q Q 터뜨린 터뜨린 어 근데 이 판 정파리 형 잘했는데 다크드랍에 죽었으면 좋겠다 야 전파는 우리 편이 코어를 깨가지고 패드가 거의 3드라되고 드라 안찍고 빠른다크랑 1초에 우리 맘에 먹으려면 질럿하고 포스드라 링으로 먹어야 돼서 빠벳을 무조건 찍고 나가는게 좋았지 더파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 태국 님들